안녕하세요. 뿜마을 우승강사 이기창, 이옥자입니다. 이기때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. 당당하게 살려가!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배고픈 수업을 주기고 신나게 살자! 월요일에 평상가고 월요일에 비원자고 멋지게 살자! 주말엔 푸른 시장, 밤에는 상붙이고 너희도 반냐! 나를 정말 왔다간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. 세상 나이 부희들에 도구비도 안 쓰고 당당하게 살려가! 당당하게 살려가! 우리도 하나 없이 새고기를 쓰면 신나게 살자! 신나게 살자! 신나게 살자! 너희도 내게 한대 손에 두게 됐어 멋지게 살자! 멋지게 살자! 세상은 상징없다. 말을 일수려는 나를 넌 읽어봤냐? 봤나! 나의 손과 같았다.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덕분에 못 보셨습니다. 그대께서 기합해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직 이런 기쁨이 되살리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나쁜 일을 비주시고 좋은 것만이 이를 진심으로 깁니다 행복하게 깁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하루 3번 웃고 웃으십시다 시작 아~~~ 아~~~ 아~~~~ 영상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